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결코 생생히 기록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가장 개탄스러운 일 중 하나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내 그를 괴롭혀오다가 탄핵이라는 정치적 몰락을 가져오는데 1등 공신 중 한 사람인 유승민이가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까지 나선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그를 관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유승민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나라 전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라는 매서운 평가 속에서 정계로부터 사라져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력을 누리며 정치적 성장을 해왔던 사누리당을 만신창의로 만들고 다시 바른정당이라는 도망병 배신자들로 당을 꾸려서 그 당을 배경으로 버젓이 대선 출마를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암을 상식과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는 나라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과연 어떤 정치를 해왔습니까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례대표 국회로 있던 유승민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략 정치적 스타듬에 오르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힘을 바탕으로 비례대표를 던지고 태구 동국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박근혜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됐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 신세했을 때 박근혜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버리게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도록 한다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보통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전폭적인 신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승민의 정치 인생은 박근혜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그렇게 박근혜와의 만남을 계기로 정치적 부상을 한 유승민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대변인 전혁과 함께 박근혜 대표로 향하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3인방을 이루면서 권세를 노렸습니다 그랬던 김무성과 유승민은 지난번에 야당과 내통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섰고 산혈의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몰고 탈당해 바른정당이라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도망명 배신자 집합소를 정당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혁은 이미 2007년 이명박과의 대선 후보 경선 때 친밖에는 종교 집단과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발로 차고 나가면서 MB 진영에 합류했지만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다가 결국 정치판에 사라져 있는 것 같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최선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군지에 몰리자 역시 기회다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얼굴을 내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매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종편을 통해서 생생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이 상식과 원칙이 무섭게 서 있는 곳이라면 어찌 됐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맺은 김무성 유승민 전혁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그를 난도질하고 생매냐 하는데 앞장설 게 아니라 저하고도 인간이라면 자신들도 반성하면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해도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나름대로 납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쪽에 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승민은 이들 김무성 전혁과 함께 가장 악랄하고 야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대한민국 언론은 역시 이들 유승민 김무성 전혁 편에 서서 이들의 그라말로 악랄하고 야비한 그런 발언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언론 앞에 나타나 언론이 받아 쓸 수 있는 언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번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포르노 전시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에 결코 못지않습니다 그야말로 유승민 앞에 표창원스럽다 표창원스럽다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도 될 만큼 유승민과 표창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언론을 향해 일일이 쓸 수도 없을 만큼 그야말로 언론 프레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표창원은 박근혜 정권 초반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져나오자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조작한 댓글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침소 봉대하는데 가장 앞장서다가 마치 국가 정의를 위해서라면 경찰대 교수직까지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말이죠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위장하더니 지난해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의 1호 영입이라는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 기민함과 영리함 그것을 유승민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권당 원내대표 유승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주도해야 할 자리 그게 바로 집권당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유승민은 세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니 뭐냐 하며 지지도가 하락하는 바로 그 틈새를 타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교묘하게 거스리면서 아주 교묘하게 거스르면서 오히려 야당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보수 우파의 개혁자로 만들어 나가는 그 솜씨를 보였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불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분열과 갈등을 즐기는 그걸 특성으로 갖고 있는 언론은 유승민 편에 서서 유승민을 마치 독재자로부터 탄압을 그러한 불러일으키는 독재자로부터 탄압을 받는 의로운 열사처럼 키워나가는 마치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키워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이면서 집권당이 자기네들이 만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을 일일이 거스르면서 자신이 마치 절대 권력자로부터 박해받는 것처럼 그 절대 권력자로부터 박해받는 것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위장해온 인물이 바로 유승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과의 갈등 때문에 그 원내대표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 유승민은 물러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엉뚱한 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붙인 유승민 그 반사이익을 노리려 했던 그 유승민 제가 더 기가 막힌 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지난번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면밀히 조사해봤어요 그 과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입법활동을 했는지를 조사해보니까 유승민과 이재호 유승민과 이재호 두 사람이 야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 야당 의원들이 그 입법을 발의할 때에 도장을 가장 많이 찍어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당 의원들의 입법 야당 의원들의 입법에 전적으로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그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앞장선 사람이 유승민과 이재호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대학 교수의 연구 조사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몸은 새누리당에 있고 실제적인 활동은 야당에서 하는 이런 이중프레이를 하면서 규명하게 자신이 마치 수구 꼴통인 새누리당에서 마치 자기가 개혁적인 보수주의자처럼 위장한 사람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유승민이고 이재호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반격하면 할수록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증과 권태를 느낀 그 국민적 여론 국민 여론에서는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잃어가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유승민에 대한 공천 문제로 새누리당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열과 갈등 속에 빠졌고 여기에 김무성 당대표 도장을 갖고 부산으로 도망가는 참 웃지 못할 연기를 펼침으로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몰락을 차초하기에 이뤘던 것입니다 급기야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왔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불운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천막 당사의 당대표 시절에서부터 현재의 정치적 불운에 이르는 과정을 관찰해 온 저 윤창준으로서는 이 13년에 걸친 전 과정에서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운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과 불행에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과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6.25 이후 최악의 위중한 혼란과 혼돈의 책임 혼돈의 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이라고 저는 유승민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유승민이 설을 앞두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설 밥상 앞에서 자신이 화제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 얄팍한 언론 프레이스법 그런 수법에 넘어갈 국민이라면 정말 한심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유승민의 정치적 그 삶 정치 일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민주주의 선진국 국민과 후진국 국민 간의 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바로 정확한 기억력인 것입니다 표창원이나 유승민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국민의 얄팍한 말초신경이나 정서라는 것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 우리의 그런 기억력 바로 그것을 파고들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표창원인가 유승민 표창원은 유승민스럽고 유승민은 표창원스럽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게 됩니다 지난번 지난번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안에 있어야 그나마 정치적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천을 주지 않았는데도 대구 동구을 자신의 지구당 당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버젓이 걸어놓으면서 충성심을 보였던 유승민 그래서 이른바 전형 회수 사건 전형 회수 논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소독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자 다시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구 경북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늘 밑에 숨어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정치적 비운에 처하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탄핵에 앞장서다가 언제 언제 그런 정치적 인연이 있었냐는 듯이 새누리당을 깨부수고 배신자들을 이끌고 당을 만들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과 정치를 기만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창중 칼럼스랑 TV를 보시기 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종 종 표시가 있습니다 이 벨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 그 알림 알람이 나옵니다 알람 종 소리가 나오게 될 수 되어 있습니다 구독을 누른다고 해서 구독률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얼마나 많은 숫자에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이 윤창중 칼럼 세당 TV를 시청하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